근데 갑자기 내 바지에 손을 넣어 이렇게 내 바지에 이렇게 싹 손 넣고 슈아악 한 바퀴 돌려 아 이번에 여러분들 스위스가 맥가이버 칼이 유명해요 그거 알지? 막 칼 입고 드라이버 입고 아니면 뭐 와인 병따개 입고 이거 뭔지 알지 맥가이버 칼 가위 입고 이거 알지 맥가이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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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스위스에서 나왔나 봐 스위스에서 이게 엄청 유명해 스위스 하면은 이게 이게 엄청 그냥 기념품으로 짜자자자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도 친구들 주변 지인들 기념품은 못 사도 가족 거는 챙기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그게 있어 내가 너무 예쁜 곳을 가면은 그냥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약간 너무 아름다운 곳을 가니까 가족이랑 오고 싶은 거야 여기를 그래서 가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스위스 왔으면 그래도 가족 기념품 좀 사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맥가이버 칼을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 공구 이런 거 아빠한테 맥가이버 칼 하나 사줘야겠다고 이제 딱 예쁜 거 샀어 샀는데 독일에서 중국 상하이에 들렀다가 경유해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거든요 중국이 칼이랑 라이터랑 불이랑 관련한 거 다 많이 불가능이에요 거쳐가는 트랜스퍼여도 환승하는 사람들이어도 칼 라이터는 다 심지어 라이터도 엄마 아빠 이제 라이터 하나씩 선물해 드리려고 샀는데 라이터도 다 뺏긴다 그래가지고 많이 깐깐했어 그래서 스위스에서 산 거 다 나갔어 스위스에서 라이터랑 맥가이버 칼 샀는데 라이터도 안 되고 맥가이버 칼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 수화물 검사하는 데에서 다 걸은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거 거기는 보조배터리도 큰 거 다 뺏어가 보조배터리도 몇 용량 이상이면 다 뺏어가고 칼 다 뺏어가고 라이터 다 뺏어가는데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그게 많더라 파우치에서 라이터 나와 눈썹 뷰러 같은 거에 뜨겁게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화장할 때 그것도 다 뺏기고 우산도 뺏겨 우산도 확인하고 뭐 문제 있으면 다 뺏겨 우산은 왜 뺏겨요? 모르겠어 우산도 철제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형 마음도 뺏겨요? 아니 진짜 몸도 아니 몸은 안 뺏겨지 미친놈 내 마음 다 뺏겼어 나 진짜 속상했어 내가 이제 이걸 디스 이스 기프트 마이 디스 이스 기프트 포 마이 파더 이러면서 이제 이거 스위스 맥가이버 칼 우리 아빠께 선물 주려고 한 거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어 근데 그 중국인 승무원 분께서 진짜 나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나도 안다 나도 이거 너 선물인 거 아는데 이거를 넣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 그분도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야 내 칼을 뺏어야 되는 그분이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여쭤봐 아 이분 이거 선물이라는데 어떻게 안 될까 안 될까 하는데 안 된다 Nope 이래가지고 아 너 이거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으으으 하면서 이제 버려줬지 형 인상이 세서 그래요 그분은 나를 좋게 봤는데 옛날에 실제로 내가 영국 갔다 왔을 때는 두바이에서 경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간 건데 그 친구는 이제 그냥 평범했어 비주얼도 그냥 한국인 복장이고 이랬었었는데 나는 약간 알록달록한 니트에다가 조끼 입고 얼굴도 진하게 생기고 양아치같이 생기고 타투도 입고 이러니까 난 잘 모르겠어 나를 좀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한 거 같아 두바이에서 그래서 두바이에서 이제 그 수화물검사를 하나? 어 입국심사? 이런 거 하는데 보통은 그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간 다음에 금속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만져보고 벨트거나 이러면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난 약간 갱단으로 본 거 같아 딱 들어가는데 문제없어 근데 내가 벨트 메고 있었거든 근데 벨트 풀래 그래서 벨트 풀었어 근데 내가 구두 신고 있었거든요 구두 벗으래 구두 벗었어 갑자기 양말도 벗으래 양말도 벗었어 나 그럼 맨발이 됐어 맨발 조끼나 이런 거 다 벗고 모자나 이런 거 다 벗고 있었거든 이러고 이제 있었어 근데 무서운 형님이 딱 오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래 손을 이렇게 들고 갑자기 내 가슴이랑 이렇게 만져 그럴 수 있지 여기에 내가 뭘 숨겼을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내 바지에 손을 넣어 내 바지에 이렇게 싹 손 넣고 슈악 한 바퀴 돌려 거기서 이제 내 모든 부위를 다 만져줬지 나를 진짜로 다 만졌어 뭐였지? 사심이라고? 같이 왔던 친구는 그냥 통과했거든요 내가 특별한 걸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 엉덩이 쪽에 손 이렇게 넣더니 쭈악 근데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무서웠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어도 나를 의심하면 내가 무서워지는 거 알지 약간 나 뭐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했나? 이렇게 된 거야 수치스럽지도 않아 무서워 나 뭐 없는데? 어 설렙으면 개취 이러네 어 그래서 어 뭐 나 잘못했나? 이랬는데 이제 오케이 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주섬주섬 벗은 양말 다 신고 벗은 구두 다시 신고 옷 다 이렇게 다시 입고 이랬었지 그때 조금 무섭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빡빡했다 나한테만 빡빡했다 근데 그게 인상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같이 왔던 친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패스였거든 나한테만 한 걸 보면 뭔가 있지 않았나? 내가 약간 중동 중동쪽 갱단같이 생겼었나? 아 summer speed 너가 맞자고 한 summer speed 온몸이 젖어 있어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 흠흠